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진양홀딩스입니다. 진양홀딩스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진양홀딩스는 기주사업을 하고 있네요. 재물을 보시면 모두 흑자이기 때문에 상장폐지가 항상 없어보입니다.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 지지라인이 있네요. 이것을 이탈하다는 것을 지지받아주고 있고 이런 위에서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단기적으로 상승 보여주었으며 이전 저항라인의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. 따라서 이곳에서 지지받아줄 시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